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셀러리맨 성공신화로 불리는 박현주 회장, 도전과 혁신의 정신으로 창업 21년 만에 미래에셋을 국내 금융그룹 선두자로 올려놨습니다. 이안라 기자, 미래에셋의 성장세가 상당히 가팔나요? 어느 금융기업보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997년 자본금 1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미래에셋은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면서 대표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래에셋 대우를 포함한 미래에셋 금융그룹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이 14조 원을 육박하는데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로 자기 자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는 자수성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박현주 회장의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임수합병 등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결과 현재 국내 계열사는 11개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글로벌 사업 역시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총 10개국에 14개 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해외 현지 법인의 자기 자본 규모 역시 2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광국 기자, 그런데 최근 박현주 회장이 도련 그간 잘해오던 국내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박현주 회장은 국내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미래에셋 대우의 글로벌 경영 전략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회장직에서는 물러났고요. 국내 경영은 최현만 부회장과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맡고 본인은 해외 투자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다소 의외의 상황이었는데요. 미래에셋 대우는 이에 대해서 박 회장은 2년 전에 미래에셋 출법 당시부터 조직이 안정되면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게 정해져 있던 수순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적극적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전문가들의 영향을 넓혀주고 해외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의 해명과 상관없이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경영 강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국내 경영에서 2선으로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걸 의식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현나 기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시겠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소위 재벌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미래에셋도 이런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줄곧 미래에셋을 최악의 지배구조를 가진 대기업으로 지목해 왔는데요. 특히 다른 재벌들이 쏘온 각종 편법을 총망라했다며 몇 대째 내려온 다른 재벌 그룹들보다 훨씬 후진적이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의 그룹 간 교차 출자와 자본 확충 등을 지적하면서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연달아서 미래에셋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박 회장 역시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박 회장이 국내 경영에서 물러나는 결정으로 정부와 당국에 일종의 성의 표시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부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래에셋의 지배구조. 정확히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래에셋 그룹에서는 미래에셋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지분 3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캐피탈은 다시 미래에셋 생명의 지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역시 또 따로 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다른 재벌기업들처럼 순환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정도로 계열사가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미래에셋이 금융사여서 일반 기업과는 좀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줄기차게 이 문제를 지적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앞서 보셨지만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 컨설팅이 캐피탈과 자산 운용을 거느리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다시 대우와 생명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미래에셋 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미래에셋 그룹의 핵심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지주사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셋 캐피탈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법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를 총 자산 절반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매년 연말이면 단기 차익금을 조달해서 총 자산을 늘리거나 또 지분을 재조정해서 1대 출자자가 아닌 2, 3대 주주로 바꾸는 등의 편법을 활용해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한라 기자 얘기대로라면 미래에셋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건우 기자, 박현주 회장, 공정위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박현주 회장이 지난 2015년 말에 언론 앞에 한 번 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주사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밖에 나가서 미래에셋 자산운영의 자본을 통해서 M&A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데 미래에셋의 자기 자본을 갖다가 이 지분 구조에 써라, 써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박 회장은 또 이 지주사 체제가 투자의 소위 야성을 해친다면서 고착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신사업을 벌여서 다른 계열사를 새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럴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점도 박현주 회장에게는 좀 불편함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주사 전환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국내 경영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정부의 압박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 박 회장과 비슷하게 해외 사업을 이유로 총수 지정해서 제외해달라고 공정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이혜진 전 의장이 총수 없는 대기업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올해 2월에는 네이버 등기이사직에서도 사임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분율도 3.72%로 낮췄는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여전히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기존과 같이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혜진 전 의장이 맡은 GIO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책임자 역할이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박현주 회장이 이번에 국내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얻게 된 직함이 바로 GISO 그러니까 글로벌 경영 전략 고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내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간 박 회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특히 금융그룹 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이 말은 곧 박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그룹의 주요 현안에는 오너로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박 회장의 이번 직함 변강이 그룹 내에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는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총수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뭐 국외 경영을 한다고 해도 경영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공정이나 금융위에서 미래에서의 소유 지배구조라든지 자본적격성 문제 이런 것들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인 해피적인 수단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한편에서는 박현주 회장이 이번 이선우태가 미래에세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그러니까 발행업 취급 인가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초대형 투자은행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인가를 받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 미래에세 때 역시 글로벌에서 통하는 자금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발행업 취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사는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돈을 받으면 다른 금융상품에 대신 투자를 해주죠. 이게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파생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자기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고정금리가 되는 단기 상품을 내놓고 고객들에게 바로 파는 것을 이 발행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은행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들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금 조달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에세트는 왜 이 인가를 받지 못한 겁니까? 네 미래에세트가 업계 1위 자산규모로 업계 1위 증권사인데다가 건전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일값 몰아주기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세트 그룹에는 부동산 관리 업무를 하는 미래에세트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앞서 이안라 기자가 설명한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박현주 회장이 절반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룹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감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룹의 일로 회장 일가의 배를 불리는 이런 소위 일값 몰아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박현주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서 자신에게 쏠려있는 시선과 그룹 내의 지배력을 낮추는 것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박현주 회장이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 경영인 도입 체제 외에도 최근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미래에세트는 지배구조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만 지난 4월에 미래에세트 캐피탈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세트 대우와 미래에세트 생명 등을 종속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사로 재별리했습니다. 또 기존의 미래에세트 금융 계열사들은 계열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도 함께 겸직을 했었는데 지난해 초부터 박 회장이 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금융투자 회사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지 않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박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박현주 회장의 의지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이냐 혹은 원하는 방향이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박 회장의 이런 의지가 순수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세 자산 운용과 미래세 대우 또 미래세 생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 정부가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박 회장이 회사에 대한 경영 지배력을 일부 낮추면서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한 박 회장 그리고 미래세 시 지배구조 개편과 지주회사 전환의 압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